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레일 승무원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KTS 광명, KTS 광명 가는 열차입니다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금천 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하시길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광명, 광명, 감사합니다 광명, 카 pods 뇌가 7시 아멘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지산 반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교лин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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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우리열체의 마지막역인 KTX 광명 KTX광명역입니다 KTX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실 고객 되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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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십시오.